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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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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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선한 행실도 지금은 비록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 위하여 쌓여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디모데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서로 어떻게 대하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초대교회는 당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며 사회적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달랐으나 가족으로 묶여진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문제 앞에 있던 디모델을 향하여서 이것을 정말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아버지처럼 대하고 자녀처럼 대하고 늙은이나 젊은이나 서로를 형제처럼 대하며 남자나 여자나 서로를 향하여 정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고 깨끗함으로 대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일일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속회로 모여 있습니다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와 선한목자교회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오늘 합당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존중할 일을 존중히 여기시되 사랑할 일을 한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더불어 당시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어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제도적으로 약자들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자 중에 약자는 과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인 능력 경제적인 일들을 다 남성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과부가 된다는 것은 젊을 때나 연세가 있을 때나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는 사용성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에베스 교회가 청한 현실은 그리 풍요롭거나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과부들을 잠기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이 일을 함께 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부어지니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를 천심전력으로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도 참 고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가 교회 안에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과부 행세를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신실했는지 출애굽기로부터 처음 소개되는 과부를 섬길 것 그것을 너무나도 잘 지켜온 것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도 진짜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바울이 권하는 것입니다 돕는 자뿐 아니라 도움을 받는 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돕는 자의 선행도 주님 앞에 서지만 드러나지만 도움을 받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구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구했는지 거짓된 정보로 도움을 요청했는지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는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대전서 4장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거짓말은 악한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대차해하여 버리고 완전히 양심을 화인맞게 하는 것이죠 디모대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거짓말은 양심이 화인맞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되었는데도 그래서 교회가 돕는다라는 것을 알고 몰려들었으나 그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음행과 사치하는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명히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참은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충분히 과부된 자를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돕는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들은 돌보지도 않는 일이 일어났던 것 오늘 읽었던 4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한 자보다 더 확하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도 교회 안에서 선한 봉사일 많이 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과부를 돕는 목회적 지침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을 돕지 않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들을 진짜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견실이 세워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7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으로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선한 목자교회 부임하여 보목사로 섬기기 이전에 시골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여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부임하여 부족하지만 목회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붕괴될 위험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얼마나 간절함으로 도움을 요청했는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마음의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 그리고 교회들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은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감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마음에 언제부턴가 돕는 분들을 향하여는 좋은 마음이 생기는데 돕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는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잃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감사하게도 지켜주셨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으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이 말씀으로 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 10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으로 도움을 받는 저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디를 돕고 있는데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겠어 이와 같은 눈과 귀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과부와 같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입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 그와 같은 자들이 우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향락과 사치로 일상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워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님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당시의 장로는 당시에 감독을 표현한 것처럼 목해자 또는 교회의 지도자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에게는 잘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은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디모데가 연소한 목회자로 연로한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를 꾸짖는 거 사실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나 주 안에서 배워야 하는 자나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것을 사실은 지켜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소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그것보다도 사실은 너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가장 엄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까지 걱정해 주었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사랑의 관계입니까 그러나 엄히 지켜 행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고 드러나지 않을 선행이 없기 때문에 너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눈을 가리우는 것 같고 지금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답인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며 읽었던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두 절을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내일도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사실 내일 주어주는 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합당한 그럼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주여 나의 죄가 주 앞에 드러남을 깨닫게 하셨으니 그 죄를 버리게 하소서 선이 주 앞에 다 드러날 것을 듣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사랑만 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4절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러날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 앞에 날만 하소서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는 역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사라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죄와 같을지라도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죄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일상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러날 날이 다가옴을 잊지 말며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가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죄를 깨달은 대로 회개하는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된 가정 모두에게 이것이 일어나게 하셔서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죄를 이기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25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이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선행이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영광이 됨을 잊지 말며 믿음으로 기쁘게 선한 일을 감당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 선행이 다 드러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무리 작은 선행과 같은 것을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선한 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정말 필요하겠소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다 드러나면 잊지 말게 하시고 죄를 이기며 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역사가 도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깨워 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